자 메들리 준비되셨나요 현진우씨? 준비되었습니다 신나게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안신날 수 있어요 가볼께요 짝짝짝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호나가 힘든 노래들을 엮어서 아주 저렴한 마트 아 진짜 이게 라디오 적응한데 진짜 가봅시다? 20년은 방송사에 확장하는 것 같아요 심해도 흘러내면 제일 먼저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야 희한 마음은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인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부불보다 자네가 좋아 또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사는 날까지 하치나 새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부불보다 자네가 좋아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사는 날까지 하치나 새 보약 같은 친구야 자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저희 장모의 춤을 오미경씨가 보여주시겠습니다 저희 장모님만 추시는 춤인데 자 카메라 좀 끌어 좀 해주세요 자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 사람을 날려보니 너무한 맹세였나 신들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랜 눈이 눈까지 안오는 건지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대답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놓는 날 밤이 깊은 한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놓는 날 밤이 깊은 여수 엑스포역에서 자 박수 한번 행사 분위기 되는데 자 박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소리 없이 나를 소리 없이 나를 해태우나 바람 한 무만 스며들듯한 그 모습이 그 모습이 나아가는 좋아 네 사랑이 좋아 사랑이 마지막 남자 사랑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는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희노에다 남기고 가나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희노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포대야 천년지기 나의 봄씨 어디죠 친구야 우리 우정이 참을 높이 들어 건너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에 참을 높이 들어 건너를 하자 높이 들어 건너를 하자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여수의 미신은 정말 멋진 친구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와